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햄튜브 햄튜브가 찍어졌음에 게시판에 올라왔었던 것 중에 비슷한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꿀 아이템들 햄튜브는 이걸 쓰고 좋았다 아이템 모음 추천 시작해볼까요 아이템 추천 먼저 첫 번째로 이 장난감 구름이다가 너무 좋아합니다 구름이 놀길까 구름아 구름이 구름이 놀기 천천히 걸어가 구름이 적당한 구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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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 왜 좋은지, 어떻게 좋은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. 자, 첫 번째. 가지러 가야 돼. 귀찮네. 짠! 바로 이것입니다. 이게 뭐냐면 브라바니... 브라반티아? 이게 뭐냐면 바로 와인 오프너입니다. 뽕하고 따는 와인 오프너를 몇 번 사용해봤는데 제가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뭔가 좋은 와인 오프너 없을까? 이러고 쿠팡에서. 제가 쿠팡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쿠팡에서 와인 오프너를 검색을 해봤는데 전동 와인 오프너가 있고 또 이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.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, 너무 좋아해서 이게 왜 좋냐면 이거는 진짜 와인 코르크를 따기가 정말 쉽습니다. 그냥 얘를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. 그럼 코르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뽕 하고 엄청 쉽게 뽕! 와인을 먹을 수 있다. 뽕뽕! 그래서 이게 진짜 와인을 좋아하신다면은 집에 하나쯤은 구비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 편하고 좋은 아이템. 추천 추천! 뽕! 그 다음 아이템. 네, 선글라스입니다. 이걸 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올해 제가 이 선글라스 굉장히 많이 꼈어요.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비싼 선글라스는 이 렌즈가 되게 좋은 거라가지고 렌즈를 함부로 못 바꾸겠더라고요. 그냥 싼 선글라스 사가지고 렌즈 두스 있는 걸로 바꿔 낀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편해요. 이제 앞이 너무 잘 보이고 내가 지금 어디 보는지도 들키지 않고 사기 잘한 아이템에 손톱깎이가 있네요. 손톱깎이. 손톱깎이.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손톱을 깎아도 막 여기저기 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손톱깎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가림막 있는 손톱깎이가 엄청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. 다음 아이템. 여름에 들고 다니기 정말 좋았던 가방인데요. 여러분의 많은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 난 진짜 얇은 에코백을 갖고 싶다. 얇아가지고 양말같은 비주얼을 뽐내는 그런 에코백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비디오빌리지 스토어팜에 한번 들려주세요. 재고가 산처럼 쌓여있으니까 언제든지 겟할 수 있답니다. 그 다음 아이템. 짠. 바로 저의 브이로그용 새카메라입니다. 뒤에 지금 제가 쓰는 DSLR이랑 맞먹을 정도로 카메라.. 아마 저의 브이로그 영상은 다 이것으로 찍지 않을까? 아무래도 DSLR을 들고 다니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그 다음 향수네? 맞아 제가 이번에 향수를 몇 개를 샀거든요. 이거는 케이트 블란첫이 광고를 했었던 조지 아르마니 씨 이거는 조말론 머르 앤 통카 라는 향이고 이거는 러쉬의 트와일라잇이라는 향수는 아니고 보디 스프레이입니다. 근데 이건 진짜 향이 좋아요. 역시 케이트 블란첫 향이 어른의.. 어른의 향 그리고 이거는 이건 나만 좋더라고요. 되게 매력있는 향이에요. 혹시 백화점 가서 시향할 수 있으면 한번 꼭 맡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거는 러쉬의 트와일라잇이라는 보디 스프레이입니다. 오! 이거는 음.. 뭔가 되게 묵직한 느낌? 나랑 어울리는 그런 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향기? 향수 맡아봐! 콩! 진짜.. 진짜 이상하다. 다음 아이템! 바로 이 얼음틀입니다. 이쯤되면 쟤 뭐 이런 걸 추천해. 하고 했지? 이 얼음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에 이렇게 락앤락처럼 뚜껑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얼음이 녹아도 새지 않는다. 막 이렇게 촌촌촌 새지 않고 겹쳐서.. 오! 오!FC! 요거 뚜어진 보여. 오오..오!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얼음틀 재고! 그다음 아이템! 실내화 너무 아무거나 지금 막 눈에 보이는 way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메모장이 적어 넣었어요. 실내화 집에서 실내화를 꼭 신으셔야 합니다. 왜냐면 집에는 벌레들이 살거든요. 그리고 실내화를 신으면 층간 소음이 완화가 된다는 점 아십니까? 뚜렷뻬했어 너무 잘 쓰고있습니다 얼음틀 최고 그다음 아이템 실내화 너무 아무거나 지금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실내화 집에서 실내와를 꼭 신으셔야합니다 왜냐면 집에는 벌레들이 살거든요 그리고 실내화를 신으면 층간소음이 완화가 된다는 점 아십니까? 그리고 실내화는 솜으로 된 것보다 이렇게 좀 면으로 된 것보다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낼 수 있는 재질로 신는 게 좋거든요. 왜냐면 실내와의 냄새가 진짜 오지게 납니다. 실내와를 한 한 달 정도만 신어도 냄새가 오지게 나고 그것도 세탁할 수도 없어요. 그냥 버리고 새것 하는 게 더 날 정도로 약간 수습불가가 되기 때문에 실내와를 면보다는 이런 고무 재질을 추천합니다. 다음 아이템, 헤어밴드.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는 게 너무 싫다.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얼굴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. 당신은 헤어밴드를 써야 합니다. 제가 얼굴에 머리카락 닫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런 헤어밴드로 머리를 이렇게 쫙 하고 머리를 쫙 묶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쫙쫙. 쫙쫙 튜브. 쫙쫙. 그래서 이번에 헤어밴드를 몇 개 구매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되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다음 아이템, 바디크림. 이게 왜 좋냐. 향이 좋다. 하지만 졸라 비싸다. 이 조그마한 게 36,000원인가 그랬어. 쫙. 제가 처음에 이걸 샘플로 받았는데 이게 향이 너무 좋은 거. 그래서 나 이 바디크림 있으면 진짜 맨날 맨날 샤워해야지. 나 맨날 맨날 샤워하고 바디크림 바르면 난 진짜 향기로운 사람이 되겠지 했는데 맨날 맨날 샤워를 안 해서 몇 달을 썼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. 그 다음 아이템. 고양이 빛. 구름 위가 털이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. 그리고 구름 위가 빗질을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자꾸 그냥 내가 진짜 고양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빗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털이 안 날리고 다 여기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고 안 아파한대요, 고양이들이. 이렇게 살을 해도 나는 왜 아프지? 이렇게 살을 해도 나는 왜 아프지? 이렇게 살을 해도 나는 왜 아프지? 그 다음. 수경? 나 수경을 추천했어 여러분들 수영할 때 눈이 따가우신 분들은 수경을 쓰면 진짜 편합니다 모르신 분들이 있으셨나요? 그 다음 아이템은 바로 이것입니다 욕실 청소 품 진짜 반어법이 아니라 재밌습니다 이거가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문지르지 않아도 이렇게 뿌리고 한 몇 분 기다렸다가 샤워기로 그냥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면은 세면대나 변기 청소가 된다는 엄청나게 간단하면서 되게 재밌는 제품입니다 욕실 청소가 난 진짜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걸 사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 크기는 이렇게 큰데 화장실을 한 두 번 청소하면 다 쓰더라고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재밌으니까 추천해 보고 그리고 이거는 배수구 세척제거든요 머리카락을 녹이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냥 쿠팡에서 검색해서 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물이 안 내려가는 당신의 배수구? 노 프라블럼 이거를 이 가루를 부어주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 다음에 한 8시간 동안 냅두면 그 다음날 물이 정말 마법같이 고양이 털까지 다 녹여줍니다 한 번 막혔었는데 이거 한 번 하니까 진짜 깨끗하게 뚫리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되게 매운 걸 먹었거든요 머리카락을 녹여줍니다 제가 추천 아이템을 생각 없이 너무 많이 적어서 나머지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 있을까요?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좋았습니다 쫙쫙 뽕